LY 강윤겸 대표의 숨겨진 내연녀가 있다는 충격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LY는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언론 앞에 나서지 않고 최대한 라엘 씨 지켜줄게요. 내가 벌어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주 정도예요. 2주면 충분합니다. 회장님, 여기저기 온통 가정을 낀 내연녀라는 짓 한 분이에요. 저라는 게 알려지면 고개 들고 살 수 있을지 보름이 옅다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